조금 더 긴장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관객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뭘 보여줘야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투영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강인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정말 오롯이 가지고 있는 것들, 몸, 예술적 감각, 센스, 하여튼 그것도 센스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술 중에 하나가 발레 예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 때랑 가장 즐거울 때, 행복할 때는 다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부담이 되고 항상 되게 스트레스 또한 받고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막상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약간 항상 마음이 가득 찬 그런 느낌?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 제 자신을 갈고 닦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점을 좀 더 찾아보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무대에 가서는 그런 제가 갈고 닦았던, 연습했던 것들을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냥 파트너와 같이 주고받는 그런 눈빛 아니면 마음속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남죠, 결국에는. 어쨌든 저 혼자 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거를 관객들한테, 관객들이 직접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제일 머릿속에,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아요. 관객분들과 저희가 정말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도 무대에 서는 그런 화려한 직업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대에 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정말 오롯이 저를 위해서 혹은 저희 공연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는 관객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박수를 쳐주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연습해서 공연을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큰 박수를, 사랑을 주시지? 이럴 때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라이프 오브 발레리노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7월 7일부터 9일까지 7월 7일부터 9일까지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